먹을 게 있을 때 먹어줘야지. 그러니까 왜 방송은 빵꾸를 내서 그거 다 먹어라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인용 빨리 섭외해 와. 월급 제대로 받게. 걱정 마세요. 만나서 기획 안까지 줬으니까. 진짜? 네. 딱 기다리세요. 잡아 올 테니까. 그보다 저 월급 값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? 값을? 야, 네가 대표면 너한테 값을 해 주겠냐? 아니요. 나한테도 안 해 주긴 하겠다. 그러니까 왜 그 의사 표현 들어서 방송을 망치셔서. 아휴. 뭐 일단 이인용 섭외해 오면 한번 얘기해 볼게. 정말요? 그래. 월급도 원상 복귀해 주고, 값을도 해 주고. 오케이? 약속하신 거예요? 아니,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샅샅이 뒤진 거 맞니? 예. 근데 회장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? 노안이시잖아요. 야, 늙으면 먼 데가 더 잘 보이는 거야. 분명히 봤어. 내 이 두 눈으로. 너야말로 몽골 시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? 운전 안 하라고 못 봤죠, 저는. 그럼 한쪽으로 운전하고 나무는 한쪽으로라도 봤어야지. 아니다, 이럴 게 아니라. 자세히 좀 알아봐. 지금 미국에 있는지 확인해 봐. 알겠습니다, 회장님. 아니, 왜 이렇게 찝찝하지? 마음에 걸리네. 어? 오빠 짐 찾아온 거예요? 어. 내가 방에 올려줘 둘게요. 어, 괜찮아. 내가 해. 됐네요. 내가 가진 건 힌 밖에 없다고요. 어. 어.